아 요즘 부모 으 아 나 머리 깨지 뻔 고맙다 나무 휠까봐 막아준거거든 와 완전 짱돌이네 뭐 짱돌? 아 왜이래? 나 나 나 진짜 감기 걸리면 안된다고 왜 야 쌀쌀하네요 그래 쌀쌀하고 원래 이럴 땐 남자가 여자를 케어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켓을 벗어준다던지 추운데 남자 여자가 어딨지 아 아 아 아